우와. 별로 안 아프죠? 네. 드려갈 때만 조금 아프지? 근데 안 잡은 게 안... 근데 허진이 오빠가 여기 주사 맞았어. 네? 무릎에... 진짜요? 응. 뭐가 잘 참고 있는 것 같아. 아, 진짜 왜 갑자기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? 약했던 부위인 것 같아, 내 생각에. 가자. 와, 진짜 아프다. 아니, 너 왜 이렇게 보고 있어? 응? 왜 이렇게 보고 있어? 너무 웃기잖아. 아니, 오빠. 나 때문에 웃겨?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괜찮아, 괜찮아. 너무 괜찮아. 너무 괜찮아. 주사 두 번 맞은 거예요? 세 번 맞은 거예요? 세 번 맞은 거예요? 그러면 소아기랑 입고 먹이 역류성 심장 이런 거... 아니, 뭐 하는 거야? 아니, 나 갈게. 아니, 갈게. 갈게 갈게. 괜찮아, 진짜. 한 번 만져보세요. 아까보다 편해졌을 거니까. 아까보다는 좀 난가 봐. 애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... 일단 내일 한 번 볼게요. 왜 그러냐면 급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봐가지고 또 아프면 더 관여를 하는데 혹시라도 아프고 무리 되면 무리하지 마세요. 무리하지 마세요. 주문해야 되는 거. 아니, 주사를 맞으면 그 다다음 날에 괜찮나? 괜찮은 거니까 나도 좀 안 했지? 언니, 이거 괜찮으니까 아 감자 전할 때 감자 몇 분 전에 물에다가 담가놔야 돼요? 전분 빼야 되잖아 10분이면 되지 않을까? 지금 미리 해보는 게 좋을까? 그럼요! 감자! 감자! 나도 감자를 했는데 제가 어디서 이런 거 만들고 왔길래 만들어주려고? 네 나의 맘을 다 모아졌어 대책하고 있어 이제 말 나는 달콤한 꿈을 꾸겠지 나도 널 만일 기다렸어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조금 더 가까이 와 이거 치즈 진짜 완전 맛있겠다 구워 먹으면 이거까지 자르고 정정정정정정 네 이렇게 해서 길게 길게? 우와 맛있겠다 아마 스트레스 치즈 같다 어 언니 밥으로? 아 밥 남았었어? 어 밥도 있으니까 아보카도라고 제가? 아보카도가 진짜 먹은 거구나? 맛있다니까 되게 맛이 달라 진짜 맛있다고 또 먹어야지 오늘? 오빠가 이렇게 발라먹고 싶어 어 나도 나도 더 맛있었어? 진짜 더 맛있었다고 할까요? 오빠가 싫어하는 그 아보카도 언니 근데 제가 유일하게 먹었던 거 있어요 뭐? 명랑 아보카도 덮밥? 그럼 맛있지 근데 그거에 아보카도를 그럼 빼고 먹었어? 아주 조금 넣어야 돼 그럼 내가 그거를 비슷하게 만들어줘 볼게 거의 조금만 해가지고 완전 비벼야 돼 완전 하나는 좀 아보카도 없는 거잖아 아보카도 많은 거잖아 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내일 밤용으로 한 게 더 맞지 않을까? 아보카도가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아보카도가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언니 완전 맛있겠는데 이거? 정조림은 좀 찢어서 얼리고 이거까지만 하고 네 여기까지 하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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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운이 돼서 나 제대로 놀아볼까 우리 그럼 너 먼저 시 언니 일단 하나 굽는다. 안 이길까 봐 이런 거지? 어, 안 이길까 봐. 그럼 일단 테스트를 조그맣게 해봐. 아, 하나 조그맣게. 아주 조그맣게. 일단 조그맣게 하나 해볼게. 언니 이거 한 번 먹어봐. 먹어봐? 어, 먹어봐봐. 괜찮으면 바로 그냥 올려놓고. 잘 먹겠습니다. 야, 맛있어. 야, 맛있어. 맛있어? 익었어? 완전히 익었어. 오, 대박. 너무 안 구워도 될 것 같아. 그쵸?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좀 얇은 것들이 있어. 너무 맛있어. 진짜요? 응. 거기에 이것만 뿌리니까 파슬리 따라왔어. 후추. 어, 후추 맞아. 소금이랑 후추는 조금 더 넣어도 돼. 마지막에 뿌리는 게 맛있을 것 같아. 어, 마지막에 뿌리는. 좋아, 좋아. 간도 딱이야. 진짜요? 어, 다행이다. 치즈 넣는 게 맛있어. 치즈 원즈가 맛있어? 어, 다행이다. 나도. 너무 맛있어. 나도 먹어볼래. 응. 후추 뿌렸어. 후추 뿌렸어? 응. 후추 뿌린 게 더 맛있어요? 맛있어, 맛있어. 뜨거워, 뜨거워. 음. 음. 음, 후추야. 후추 이렇게 좋아. 그치? 잘 어울리지? 그래서 이렇게 냅두고. 어,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어. 진짜 신기해. 오, 진짜 신기하네. 이거, 그거, 오빠. 어우, 감자 잔나무. 그거 뭐야? 위하는 건 뭐야? 나의 목적은 그 와플 같은 거였어. 아, 예쁜데? 그래?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 느낌에 안 사는 거 봐. 치즈면 녹여야지. 그러니까 이거 위에를 덮어야 돼. 어, 맞아요, 오빠. 고마워요. 지금 효정이 긴장 중이야. 작은 거 할 때는 완전히 성공했거든? 이제 큰 거에서 지금 약간. 큰 거 조금 걱정했어. 아, 너무 맛있겠는데? 잘 되고 있는데? 잘 돼야 돼. 짠. 짠. 어, 언니 비주얼 봐. 어때? 너무 좋아. 잘 됐어 보이고 바뀌었어. 와, 진짜 다르다, 진짜. 와. 맛있어 보여? 오, 잘 했는데. 천천히 천천히. 됐어, 잘했어. 이거 감자채전이고 아보카도, 멸치, 잔두림, 햄, 비빔밥. 덮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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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우리 이거부터 먹자. 네. 따끈따끈할 때 맛있다고. 딱딱해질 수도 있어. 맛있어요? 맛있지? 네. 오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다니까? 응. 잘했는데? 응. 맛있다. 고생하다. 정성이 엄청 들었어, 인제 알아? 집에서는 책 칼로 하면 되잖아. 그냥 하나하나 다 썰어. 내가 책을 쓴 거야. 그러니까 이제 감자 크기가 들수나 들수나 들수나니까 안 익을까 봐 걱정하고. 맞아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그래도 좀 더 바삭바삭했으면 괜찮아요? 어, 바삭바삭한데? 언니 이게 첫 번째 먹어서 진짜 바삭했었는데. 어, 진짜 바삭했어. 아까보다는 덜한데 그래도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다행입니다. 네, 언니 거 먹어야지. 자, 이거 이제 양념. 언니 이거 양념을 넣고 비벼야 되죠? 그 장조림이랑 멸치랑 그냥 그. 딱 다 비벼야 돼. 그 비율이 좋아. 이게 맛이 없으면 발이 안 되는 거다. 어, 아무것도 안 보이게. 맛있게 드세요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다. 맛있어. 맛있다. 음. 음. 그래,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그래,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그래,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음. 언니 뭐 넣었다고요? 페이퍼? 페이 앤 페이퍼. 진짜 맛있다.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딱 좋네. 너 매콤한 거 좋아하면 좀 더 펼쳐. 와, 장조림. 장조림 진짜 맛있게 잘 됐다. 너무 맛있다. 언니 이 조합이. 너무 좋다. 개설이야? 아보카도도 괜찮지? 이렇게 넣으니까. 여기가 아보카도가 많이 나오니까. 또 여기 왔는데. 먹어줘야 되지 않겠어?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. 한 번만 올려줘요, 그래. 오빠가 여기 놔줬어? 훔쳐가기, 여기. 뭐야? 됐지? 네. 밥 먹읍시다. 밥 먹읍시다. 밥이랑 국이랑 같이 말아먹을 거야, 아니면? 아, 말아서? 어, 그냥 한 번에 그렇게 먹고. 어, 그냥 이렇게. 그냥 미역마니. 미역마니. 잘 먹겠습니다. 잘 됐어. 고마워요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을게. 고마워요. 신기하다. 진짜 오늘이 왔어. 대박. 여권 다 챙겼죠? 네. 대장 또 뭘 준비해야 될까요? 나는 거지? 결연한 마음가짐. 결연함? 응. 결연한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눈동자가 진하게. 좋아요.